제가 그 홍경희 대표님께서 인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뼈이 좀 따뜻해지고 봄이 오는 듯 하다가 어쩌도 좀 쌀쌀해지고 그러더라고요. 신난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아트센터이라는 작년 세계 팝업 아트전에 이어서 이번에 스티펑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술을 하게 됐습니다. 스티펑크라는 용어가 더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한 거풀만 딱 다가가 보면 이미 익숙하고 또 익숙하게 느껴질 만큼 예술 영역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현재 진행형의 흐름입니다. 아무쪼록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관람화 감사합니다.